위법한 부간에 따른 사법행위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위법한 부간의 이행행위로서 사법행위의 관계인데 우리는 공사법 이론주의의 이원주의예요 대륙법회를 취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별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브리타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종속설을 취하면 부간이 위법해지면 이에 따른 이행행위 사법행위도 무효가 되어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게 보통 재판에서는 핵심입니다 결국 양자의 관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종속설에 따르면 발생한다 독립설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다 사법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판례도 별개로 본다 단순히 동기에 불과다 여기 나와 있죠 이 세 단어장도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은 아니었죠 드릴 때 하나는 전부차이신RI society 이중전 포스 ī 및 50